둘, 셋, I'm your present! 안녕하세요, 디리또티입니다! 저희 팀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희를 키워져봐 주십시오.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파이팅! 와우! 왕님 제가 한 번 개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스타트는 누구일지? rel 시작 지연언니입니다. 신혜언니! 감사합니다. 한 지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의정언니입니다. 지연언니! 의정언니! ösia 저를 뽑아준다면, 맏언니로서 더 실패스범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여덟 명들의 리더가 된다면 이 여덟 명의 마음을 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데뷔한 그날까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지연 언니 지연 지연 감사합니다 2번 엄마 축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올 것이 왔어요 여러분 뭐죠? 두 번째 미션인 것 같습니다 미션 카드라고요 데뷔러 가기 위한 중간 간문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버스킹 공연입니다 버스킹! 저희 진짜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버스킹 맨날 얘기했죠 맨날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